한국국토정보공사 . 여러분들이 방금 뒤에 부터 어 잘했어요 거짓말이라네 놀이터 싱싱이라는 곡인데요 두 딸과 함께 손잡고 놀이터로 지지를 마라 지게 나왔으면 우리 친구들 태양도 만나요 예 나의 남분이 시원해. 대한민국을 강하게 지켜주실 거죠? 대한민국을 강하게 지켜주실 거죠? 대한민국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악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강하게 지켜주실 거죠. 대한민국의 강력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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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의 강력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